아 진짜 화면 너무 밝다 안 맞는데 안 맞았잖아 다른 감독이 맞나 맞았네 맞았고 우리 계속 바뀌었는데 감사합니다 아 불구OM IMME 아 아 아 아 예 예 예 판독결과 우리은행골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자 아쉽지만 우리 삼성템명 선수를 힘단라고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우리 삼성템명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